인명이 다가간 자네 찬물이 저희 오시고 행복한 자른 고린데 위험을 다닐 것이고 어느 환자고 빛나니 땅을 기어 놓은 주 너의 주인공한 자른 저희의 물 것이여 금물이 여긴 한 자른 금물이 여긴 것겠네 가운데 정달한 자른 하나님을 볼 것이여 금물이 여긴 한 자른 하나님의 아는 이 아는 고통에 그를 위하여 빛나가는 자 적금이 저희 오시라 내게 도와주소서 내가 보려받지 원해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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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